아 어 이..이거 어 이분 또 이거죠 야 뭐 다운 안되는데? 아 어 다운 안되는데 이거 하벨이라서 그런가? 양손 광공중 눌렀거든? 다운 안됐잖아 어 광공 광공했어요 방금 근데 다운 안됐잖아 어? 희한한데? 이 무기 패링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볼게요 아 난 하여튼 이런 노가다를 한번도 안해봐갖고 이거 시청자님들 음 시청자님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안 써본 무기를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가 자 또 가볼게요 애트릭 젠 꽃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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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을 때 찍었을 때? 잠깐만 한 손 아닌데? 양손 잡고? 이게 두 대가 들어간다고? 아 반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반지 왜 꼭 계속 차고 있는데 내 내가 이런다니까?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러니 맨날 죽지 자 어디 계실까 자 인사드리고 에 시작부터 역시나 어 깜짝 놀렸을 거야 데미지 보고 꽃갱이지? 어? 꽃갱이지? 어? 물약 먹을라고? 어? 물약 못 먹죠 어 뭐야? 왜 죽어? 아 이거 그 혼돈의 칼날 그건가보네 쓸 때마다 데미지 다는 맞죠? 어 방금 다운 되긴 된 것 같았는데 자 하여튼 또 이겼어요 어 좋아 현재 39승 27패 어 예 제가 그 그걸 그거였나봐 그 체력 다는거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누굴까요? 아 말야? 아 잠깐만 2명 3명? 이럴땐 당검을 들어야죠 필요없죠 예 몹도 많겠다 하벨 아 아 임마 조준사격 아냐? 어? 하벨이죠? 예 우리의 딴딴한 하벨 하벨 한방에 안죽는데 어 잠깐만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 어? 죽었어요 내가 때리지도 안했는데 죽었어 아 좋죠 그 다음에 이 이 이 노란거 저 호스트는 좀 멀리 가있고 어? 잠깐만 아 또 언제 온거야 얘를 어 어 또 힐을 채우고 와야죠 우리 친구들을 벽으로 딱 삼고 하하 어 어 어 방금 하여튼 개 개 죽은거 어 어 완전 신기해 아 종종 아 종치면 되는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가서 종으로 한번 쳐 볼게요 쇽 피하고 잠깐만 와 야 이 친구들인가 보네 또 있어 에? 또 있어 에 친구들인가 봐 앞에서 이 기다리고 있나봐 아 무서워 이 잡것들 하하하하 어? 또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야 이거 몇 회차야? 어? 상당히 애들이 잘 녹는데? 상당히 잠 뒤쪽 있죠 또 또 소환하러 가는거야? 와 이거 부르는거 봐 어 아 안죽지 역시 하벨이라서 아! 뭐야 에 아냐아앙 하하 미안해 에 친구만 믿다가 그렇게 됩니다 구르기 속도 좀 올리고 오세요 하하하 에 재밌죠? 방금 몇 대 몇이었어? 5대1이었나 4대1이었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겨놓고도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? 이겨놓고도 이 찝찝한 기분 예 감사드립니다 왠지 이겼는데 찝찝해 그러니까 고를 때 하베를 입으면 좀 뭐라고 해야지? 무게를 좀 맞춰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런 분들 많더라구요 자 이분 또 하벨 방패 준비하세요 자 인사드리고 한 분이니까 또 인사드리고 잠깐만 이분 아까 전에 그분 아니야? 맞죠? 그 친구분 맞죠? 그 하벨 옆에 있던 친구분 아 이분도 겁나 느려 구르르 철퍼덕이야 철퍼덕 이분도 아 나 이분들 왜이래 자꾸 아 아 철퍼덕이야 철퍼덕 어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 어 나 힐 좀 채우고 어 힐 좀 채우고 잠깐만 아 아 잠깐 아잇 잠깐만 너도 물약 먹잖아 나도 좀 물약 먹자 아 아 아 이분 아주 철퍼덕 철퍼덕 미션 에 완전 웃기죠 나 이 땅 앗 당했소 에이 하하하 에이 당했소 어 뭐야 닐님 주무신다면서 왜앉아 어서오세요 자 좋습니다 이이이이이 자 오늘 전적 40승 28패입니다 현재 40승 28패 예 다 들어서 오세요 자 또 먹고 또 들어가죠 이거 곡괭이는 제가 연습 좀 할게요 예 그리고 아까시피 또 딴 거 하나 주셨는데 어 이영의 손톱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영의 손톱은 예 이거는 아무래도 이 돌의 반지를 착용하는게 좋겠죠 어디 계실까 이분은 아 저기 계시네 예 저는 뭐 꾸역꾸역 기어 이깁니다 아 아 너무하네 이분 렌스를 아 신분했다가 역시 좁은 지역에서는 렌스가 짱이야 예 또 됐습니다 현재 40승 29패입니다 40승 29패 자 또 계속 달려볼게요 나의 나의 그 애정무기인 렌스 예 렌스를 들고 있으면 예 저는 저들입니다 저도 좋아 나 렌스 들고 있는 분 보면 어 렌스는 진짜 쓰기 힘든 무기라서 렌스 쓰는 분들은 다 존경해 존경 어 잠깐만 모르죠 진짜 리치님인지 가짜리치님인지 아무리 모릅니다 예 여러분 지켜봐야되요 진짧까 갈짧까 과연 어 내가 아까 전에 하도 속아가지고 어 진짠지 가짠지 몰라요 어 자 여기 정치고 보자 야 이거 2형의 손톱 이거 무기 적적한데 아 진짜 리치님이네 반갑습니다 자 붙어볼게요 리치님 화이팅 어이 야 스태미나 좀 채우고 아싸 아 아 이거 경직 되게 안걸려 어 이거 뭐 이딴 무기 하다했어 야 뭐 리 뭐 이래 아앗 이거 뭐야 무기가 경직도 안걸려 돌에 반지까지 꼈는데 어? 이런 무기가 다 있어 iggling件事情 무기 완전 잠깐만 침입 내가 한거죠 진거죠 그니까 그거 의외로 벌 unrealistic 경직이 차라리 주먹은 경직이나 걸리지 이거 경직에는 안걸려 아 관공격이 방패 뚫는데요 오오 모르겠네 하여튼 이무기 좀 와우 어떻게 때려나 어? 양손 양손 들고 때려야 하나? 어? 어? 아이 진짜 나 이무기 처음 써본다니까? 어 이분 아까쯤에 만나 3대1로 했던 그분 아닌가요? 친구 또 불렀나? 어? 어? 오늘도 친구 부르셨나? 오늘도 달려가시는데? 아 이거 절앱무기에요? 어 어 들어가나? 야야 뭐하냐오 야야 이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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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자리이동을 해볼게요 또 여기 또 회차 도시는 분들 뵀으니까 또 미안하고 하니까 자 그럼 제사장은 이게 사람들이 회차를 많이 돌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가고 안디레저택 안디레저택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준비해볼까? 이거 이걸 이걸로 한번 이겨야 하는데? 어 이걸로 한번 이기는거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쌍으로 들면 재밌겠다 잠깐만 이거 양손으로 들고 하하하하하하 에에에에 꼰트 알겠습니다 자 또레트 누군진 모르죠? 처음 뵙는 분이죠? 자 랜스야 자 인사드리고 에 랜스입니다 랜스 제 사랑스러운 체리언 랜스입니다 이분도 또 페이링하려고 하나? 아싸 한 대 때렸다 아 아 아 아 아 데미지 끔살이죠? 하하하하 이거 무기 써야돼? 이런 무기? 아 이 수호자의 고꿈 이거 뭐 맛도 않는 무기 하하 야 이거 뭐 데미지가 차라리 국자가 더 세다 하하하하 에? 국자가 더 세요 데미지가 에 양 양손으로 들고 한번 때려봐야지 어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매니 매니큐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안돼 이 무기야 안되겠다 이거 진짜 이따가 에 시청자 분 만나면은 여기 그니까 뭐라고 해야지? 에 그니까 놀 때 놀 때나 써야 하하하하 이 무기는 아니야 에 그니까 아 이것도 그거 해야하나 자 하하튼 이 무기는 에 싸움용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에 이쁘죠? 에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자 저의 또 강력한 한방인 이걸 들고 후드롭 해볼게요 44승요 어 해 볼게요 자 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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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분이 머리가 좋은데 들어가고 에 에 헤헤헤 헤헤헤 에따 신분 많다 에 신분 많아 신분 많아 아 아냐 한대 때렸지 헤헤헤 어 이거 아닌데 자 양손으로 들고 얘는 안되겠어요 자 스테미노 좀만 채우고 자 스테미노 좀만 채우고 아싸 한대 때리고 아아 내 이놈 또 물량 먹게 아따 또 한대 때리고 뭐 야왜왜왜 뭐 이상한데 때리니 안맞았니?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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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였어? 아싸 때렸다 흫 하하하하 때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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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맞였어? 때렸다 또 때렸어 아 아싸 또 때렸어 아아 근데 내가 죽겠는데 아 아 이제 물량 먹어 나도 힐할게 같이 힐을 힐을 하는거지 아 아 아 아다 때리고 아 아 이제는 쫄아서 못 오죠 물약 먹다가 이제 끔탈당하지 어 아 내 징그럽다 야야야야 와 죽을 뻔 봤다 와 이거 힐해야 하는데 어 죽을 것 같애 아 에이 랜스 랜스 들까 야 현재 40승 32패입니다 에 랜스 들까요 아 알겠습니다 랜스 들게요 들어 보자 랜스 자 랜스를 들고 이제 끔살 끔살로 갑니다 패딩 타이밍요 에 저는 다크소울 원할때 패딩을 많이 안 해봐서 에 원은 거의 패딩 안 써봤어요 그래서 원이 패딩이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투는 의외로 많이 아는데 요 안에 있겠죠 어딨니 어 뭐야 아 저기 있네 어 어디가 또 나 무시야 어 또 무시하는 거야 에즈라엘 어 또 무시하는 거야 어이 아 미안해요 에즈라엘님 자 현재 41승 32패 자 앞으로 3승 남았습니다 3승 자 또 들어가보자 알아서 자멸하셨어 내가 죽인게 아니고 알아서 뛰어가다가 죽은거 같애 하마크림 장난 아니죠 하마가 엄청 세요 여기 뭐야 토렉스 자 어디 계실까요 토렉스님은 자 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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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겠죠 어디 밑에 어 잠깐만 여기 쇼컷도 안 열어놨어 어 어 근데 여기 불 켜져있는 이상 어디 계실까요 아 요쪽으로 가셨나 여기 아닌가 잠깐만 여기 몹들이 하나도 어 어 하나도 안 떨어졌네 어 여긴가 어디 계실까 이분 여기 불은 켜져있는데 어 저 밑으로 내려갔나 어디 어디 어 불은 켜졌는데 분명 내려갔나보네요 쫓아가보자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우리 호스트님이 어디 계실까나 어 쭉쭉 찾아보죠 여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밑에는 없나 아 저기 계시네요 나바란 나바란 옆에 계시죠 아닌가 에 에 인사 인사드리고 에 인사드렸죠 에 그면 이제 때려주셔야죠 에 미안해요 에 토렉스님 미안해요 자 쉽게 쉽게 에 승은 쉽게 패는 어렵게 왜요 랜스 좋죠 에 여러분들 랜스 쓰세요 에이 렌스는 저에게는 사기무기 입니다 저에게만 딴 분들에게 아니고 저에게만 .. 에 저는 랜스를 좋아해서 내일은 오늘 44승 하고 마무리 합격 오늘 44승 하고 마무리 할게요ifier 아 내일은 또 일가야 하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못하고 다들 월요일은 또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로어드 네 bunch 루시앤네? 아이디가 자꾸 이래. 알겠습니다. 자 여기 계시죠. 자 못 잡으세요. 자 인사드리고. 빨리 잡아. 물량 하나 먹고 이제. 네. 이제 들어갈게요. 자 이분. 지치기 안대 놓으시죠? 골라야지. 오케이. 아유 미안해요. 로드님 미안해요. 자 43승. 1승 남았습니다. 에? 렌스 좋죠? 어 렌스 좋아요. 자 여러분도 렌스 쓰세요. 네. 렌스 상당히 좋습니다. 어 렌스 진짜 좋은 것 같아. 자 또 들어가 볼게요. 자 어. 오오오. 센트리님. 유아. 막판은 우리 센트리님 가. 자 나도. 나도 태양만세 없나. 이걸 태양 만세로 어 나 태양 면세 없네 아 내가 태양 계약을 안 했나보네 그냥 인사해야죠 자 붙어보죠 악 아 이거 맞았어 아 무서워 어 안돼 나에게 1승을 줘 어 나에게 1승을 줘 어 어 어 나에게 1승을 줘 센트리님 어 아 아 어 스태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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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스태미나 회복 어 스태미나 회복했어 어 어 아싸 두대 때렸다 예 저에게 고귀한 일생을 안겨주셨죠 하하하하 자 오늘은 12시까지만 할게요 예 오늘 12시 넘었는데 예 내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다들 또 회사 나가셔야 하잖아요 예 치명이 높습니다 랜스가 랜스 D 잡 치명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기본 데미지도 상당히 좋고 예 예 에헤헤헤헤헤헤헤 하하튼 오늘 다들 수고하셨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내일은 저 방송 하루 못합니다 예 내일은 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방송 못할 것 같고 예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방송하겠습니다 하하하 랜스 D states 람봄요 어 랩헤브 화요일날 시작할 때 할게요 예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들어가시기 전에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 또 밤이 늦었으니까 다들 좋은 꿈 꾸시고 또 내일 예 내일 또 일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참고로 내일 방송 못합니다 저 어 내일 저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화요일부터 방송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추천 추천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추천 한방씩 아시죠?